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차에 모터를 공급하는 사덤용 모터 제조기업 부솔EPT가 횡성으로 이전합니다. 부솔EPT는 오늘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 내 예정부지 인근에서 착공식을 열고 내년 말까지 113억 원을 투입해 본사와 공장을 짓고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는 DP코를 제외하고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첫 번째 이전 기업입니다.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는 전기차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.